매주 이 시간 특집기획 이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 국가가 지하드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과 그리고 지하드가 살상과 관용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하드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한마드가 이슬람 국가 체제를 갖출 때도 먼저 종교적인 면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내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종교의 정점에는 정치가 있고 또 정치의 정점은 종교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사실 무한마드가 그렇게 빨리 국가 체제를 갖추겠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무한마드가 610년경에 개시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630년경에 메카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 무한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세력에 순순히 항복을 합니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해즈라 한 8, 9년 정도 됩니다만 그때부터 아랍 전체에 있는 부족들이 이슬람을 수용하겠다고 모한마드한테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메카의 무혈 입성 그전에는 바드르 전투나 참호 전투나 그 후에 후나인 전투 같은 곳에서 무한마드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한마드가 활동하던 그 시대 주변에 사실 무한마드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조직이 없었습니다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하드라고 하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비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지하드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무력 사용을 하는 것이 일종의 압제 수단이 되고 그 압제 수단에 굴복하게 되니까 결국은 무한마드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오고 또 네 번째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무한마드의 인간적인 종교적 정치적 탁월한 수환 수환 이런 것을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한마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꾸란 5장에 있는 것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해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조직화하는 데 종교적인 측면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주변의 관정에 따라서 무한마드가 자기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는데 63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결단된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형성화하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 집단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은 부족성격 문화와 더불어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 년 이상 가는 국가가 그렇게 혹은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이슬람이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무한마드의 언행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만 보더라도 지난 16세기의 마틴 루터나 깔뱅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회는 지금 14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한 한 번도 그런 개혁을 허용한 적이 없고 이슬람 특성상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지하드 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력 사용을 할 때에는 불관용이 하든 공포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슬람의 칼, 사이플 이슬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회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이슬람은 변함 없이 무한마드가 추구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나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종교와 정치의 함수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정점은 정치적이고 또 정치의 정점은 종교적인데 이것이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딱 결탁해서 이슬람이라는 그릇 안에 딱 담겨질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강력한 종교, 국가, 체제로 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마디도 이 정도까지 갈 줄 생각을 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강한 이슬람이 오늘날 더 강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주목해서 보는데 최근에 나타난 것, 특히 20세기 후반서부터 무슬람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히 무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점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서방세계에서는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슬림들에게서는 사활, 생사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극단성의 문제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크리시안들이나 또 이제 여러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문제를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샘 헤리스라고 신앙의 종말 우리말로는 이제 서점에서는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내는데 거기 보더라도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극단적이다 또 꾸란과 하디스를 문자적인 말씀으로 대함에 있어서 극단적이고 현대성과 세상 문화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건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들을 극단적으로 이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 결국 테러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들의 테러 양상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인간적으로 무슬림들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때로는 몸열감, 열심 이런 것을 그들이 현재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면서 인간적으로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오사마 빈 라디니죠 물론 그가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하면서 또 유엔이 그것을 극단하고 또 조시부시의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감행했는데 그가 그 9.11 테라를 자행하고 나서 10월 7일 날 알자즈라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맛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맛보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우리 민족은 80년 동안 구력과 멸시를 당했다 우리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우리의 피가 뿌려지고 거룩한 곳들이 공격을 받고 알라께서 명하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무슬림들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분노가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저도 생각할 때 무슬림들이 어떤 측면에서 모욕을 당했는가 어떤 측면에서 멸시를 당했는가 그들이 받고 있는 상처가 뭐고 그전에 그들이 받은 상처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는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치료하는 측면에서 극복해야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모슬림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모스크에서 강론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슬림들은 어릴 때부터 모스크에서 십자군에 대한 영어로 표현하면서 아예 그들이 그냥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크루세이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크루세이드 하게 되면 그것은 지하대 대상으로 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십자군이 아니라 크루세이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크루세이드가 돼서 크루세이드의 후계자가 돼서 지금도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사실 무슬렘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적대적 관계를 보는데 저는 무슬렘들과 함께 무슬렘들 개정한 사람들과 함께 창세기 16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사라와 하갈의 평화 공존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을 찾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낼 때 거기서 저는 두 가지 큰 인사이터 통찰력을 얻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언약 안에 같이 살아야 되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엑소도스 탈출하고 밖에서 쫓아내는 일이 상호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서구 사회나 무슬렘들이 반드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제가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구 사회가 크루셀 통해서 했던지 간에 또 무슬렘들이 탈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표출하던지 간에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생명을 단절시키고 또 평화를 해선하는 것이 사실 폭력인데 어떤 측면에서도 폭력은 근절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 년 이상 그렇게 십자군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지하대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 폭력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